이번 알아볼 것은 테슬라 포드가 충전소 공유 체결을 하였습니다. 앞으로 포드에서 테슬라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일러 머스크와 협의 완료하였다는 소식입니다. 앞으로 테슬라가 충전소의 니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백년 역사에 포드가 테슬라의 충전소를 의존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. 엄청난 사건입니다. 이번 사건으로 테슬라는 슈퍼차저 요금을 포드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포드 자동차를 사면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차징하면서 허기대한 슈퍼차저 수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. 이로써 테슬라 EPS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지엔과 포드 그리고 혹스바겐 다른 회사에서 앞으로 전기차 슈퍼차저를 어떻게 이용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 테슬라는 앞으로 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알아볼 것은 테슬라 모델 Y가 2023년 1사분계 베스트셀러 1위가 되었습니다. 26만 7천대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. 앞으로 2023년 전차 중에 베스트셀러가 모델 Y가 될 것 같습니다. 테슬라 모델 Y는 앞으로 전세계 1위 차가 될 것 같습니다. 릴런 머스크가 모델 Y 첫 인도식에서 모델 Y는 전세계 1위 차가 될 거라고 선포했는데 벌써 1위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 모델 Y 플러스 테슬라 차가 전세계 1위 차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테슬라는 압도적으로 전기차 1위 회사로서 가수인 포함 전세계 1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엄청납니다. 이번에 알아볼 것은 미국 상원 하원이 주말을 통해서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. 최근 디폴트 의료로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이번 합의로 선물 시장에서 폭동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미국 시장이 강세할 것 같습니다. 벌써 빅테크 위주로 정고점을 뚫은 회사가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주도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아르바이크스는 테슬라 CEO 릴런 머스크가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번 방문으로서 중국에 엄청난 호재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. 중국에서 FHT 베타를 배포한다. 그리고 새로운 공장을 마련한다. 여러가지 소문이 있지만 이번 방문으로서 여러가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기가 상위가 엄청난 효자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아르바이크스는 중국 판매수가 나왔습니다. 5월 15일부터 20일 만당가 넘게 보험대수를 등록하면서 중국에서 신규록 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번 2,4분기에는 엄청난 인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테슬라 주가 폭등하기 전에 분할 배수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. 테슬라 에이크가 테슬라 2,4분기 인도 예측지를 발표했습니다. 기존 43만 4천대에서 43만 7천대로 상승시켰습니다. 월너리스트 컨센서스는 43만 6천대로 앞으로 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. 테슬라 에이크 이번에 인도량 상향으로 앞으로 계속 상향시키면서 2,4분기에는 45만 대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테슬라 인도량 발표일 던까지 분할 배수로 접근하시고 테슬라 인도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겁니다. 조만간 50만 대를 돌파하면 테슬라는 엄청난 호재입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